저기있네요 좀 더 뭐 부술수마 밥마 일단 스킨 샀으니까 뽕 뽑아야돼 빨리 어느 유튜버도 하지않은 뽕을 내가 뽑겠습니다 여러분 과감한 투자 일단 이게 지금 한 10만원 투자됐기때문에 조회수 10만원 뽑아야돼 오 사람있네 뭐야 위에 내렸어? 으음 뭘 살라그래 포기해 포기 어? 포기하면 얼마나 좋아 마음 편하고 어? 그러게 왜 돼지를 따라왔어 어? 딱 보면 몰라? 아 이 새끼 날씬하구나 딱 돼지구나 느낌 오잖아 이게 여러분 저도 원래 방송에 돈 안아끼거든요 다 유튜브 각을 위한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림보님 혹시 어제밤에 서면 오셨나요? 목소리 완전 비슷한분을 서면에서 밤 10시쯤에 봤는데 방송중 아니셔서 저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저 아니에요 서면 안갔어요 어제 서면 안갔어요 일단 원거리총이 필요해요 부스스랑이 쓰면 얘 완전 썩은 물이네 왜 똥총 실화야? 어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때문에 왔어? 아싸 grenDIY 에 снова 괴찌렴 아이 감사합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원래 버기는 후진이에요 이런상황에 depreci stack 왜 차가 안가거든 와 아 이건 각이야 진짜 각이야 이거 탄수급 실화야 야 끝났어 너무 멀다 아 왜 그러세요 여러분 상대편한테 감정이입을 하면 안되고 저한테 이입을 하세요 저한테 내가 같이 같이 죽였다 생각을 하고 왜 그래 아마추어같이 왜 저한테 하고 있어 방송 보는 내 시점으로 감정이입을 해야지 그런거 있잖아 여러분 막 먹방을 보면 마치 내가 먹는 기분 먹히는 기분을 느끼는게 아니잖아 내가 먹는 기분으로 보는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 저거네 그렇다면 계장님은 항상 먹히는 기분이 아 제이스왕 저기 있네 온다 봐도 보셨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 아! 부스스마 맞나? 아 겁나 웃기네 부스스마 맞아봤니? 림보님 방송 없는 날은 드라마도 재밌고 애들도 안 놀아주고 심심해서 청소만 열심히 했네요 드라마 남주보다 재밌는 방송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알지? 뭐라구요? 됐어 이 돼지 오늘 텐션 왜이래? 왜? 아 재밌지 않아요? 낮에 너무 텐션 올라가 있나? 줄일까요 텐션 좀? 아 근데 너무 웃긴데? 아니 여러분 진짜 이게 부스스로 안 잡아본 사람은 몰라 이 행복감 이게 진짜 가총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부스스를 좀 많이 사용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스스는 절대 맞짱뚱은 총이 아닙니다 암살총이에요 암살에 끝판왕 비빗한 총으로 사람 죽이는 ques 질 since 여기 와 이거 왜 저리 잘 쏴 너 씨 탈비율이야? 쟤? 몰이 맞았네 쟤 와야 되잖아 쟤 어디로 올거냐? 오토바이 타고 와 어디 쏘는게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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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키 모모 누구? 지나가는 차 감자돈저 잡으면 100달러 선입금으로 반 성공해서 유튜브 올라오면 반 기간은 성공할 때까지 어휴 쇠 콜라 꺼내네 오! 얘도 의미사네 아유 레디 여러분 아아 야야야야 죽이는 샤빨이네요 아 솔타 맞네 으악 오! 오! 오절로 열어 모리톤 벌어놀려 버리네 집안에 쏜 거 같은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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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리나 맛있으려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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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막이 없네 죽어라 얘들아 뭐해 많이 살았어 상통한방 아니에요 1나마에요 제 방은 피 1나마인거에요 부수수로 한대 때리고 갈걸 뭐야 뭐야 나 보인거야 어 야 때려도 내가 훨씬 빨리 때렸는데 피 터지는거 까지 봤는데 쟤 피 만땅아니라 죽어야되는데 의료 키트 먹었나 키트 썼나 아닌데 피 뭐야 아 내가 호시 피가 찼나 보다 피가 찼나 보다 아 피가 찼네 아 와 이게 뭐 와 너무 아깝다 진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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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너무 아깝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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